저는 라탄이라는 식물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작하고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라탄앤티크 대표이자 라탄공예가 이정은입니다. 저는 기존의 한국 등공예와 해외의 다양한 소공예들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직장은 환경 분야의 건설사를 다녔고 그 다음에는 웨딩플래너라는 직업을 9년 동안 일했습니다. 웨딩플래너를 일하면서 일해서 느끼는 회의감도 굉장히 컸었고 좀 힘들 때마다 저는 지친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음식도 종교도 문화도 모두 달랐지만 음식을 담는 식기나 생활용품들이 모두 라탄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념품을 하나씩 하나씩 사모으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라탄 공예품을 직접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유가 생길 때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직접 라탄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발리 라탄 램프 공예는 한국에 없는 공예였기 때문에 첫 모든 단추를 제가 직접 꿰매야 했어요. 일단 말도 통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별도의 커리큘럼도 없었어요. 또한 우리나라에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라탄 램프를 엮는 기술을 배워왔고 또 문제점을 찾고 수업 교재까지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한 번 시작하면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성격이에요. 그 성격 덕분에 클래스를 오픈하고 수업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나의 작품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좋아해주고 그리고 서로 소통, 공감, 존중과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굉장히 가슴 큰 행복을 느끼고 그게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발리 라탄 램프 클래스는 누구나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클래스고요. 기존의 라탄 공방에서 만드는 등공의 기법으로 하는 게 아닌 제가 직접 발리에서 배워온 독창적인 기법과 재료를 사용해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시원한 여름을 닮은 자연에서 온 라탄 소재로 감성 발리 라탄 램프 클래스를 만들면서 내 안에 휴식을 취하고 내가 만든 라탄 램프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여름밤의 낭만을 즐기면서 추억을 남겨보길 바랄게요.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떨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지 나에 대한 가치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목표가 결정이 되었을 때 나를 믿고 실행을 옮기세요. 그리고 시작은 굳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하나가 쌓이고 쌓여 내일의 거대한 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